한글자막 by 한효정 마른 맘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남아도 되어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른쪽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에 매이도 일어나 버리냐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남아도 되어서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소서 신자가에 보여 내 모든 죄 씻으셨네 눈물을 어주와 배가다 복함을 들뜨려 드린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신자가에 놀라운 사랑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마와동에 가서 힘주시고 내 영원틴고무 억게 하시오 내 영원 만족해 다 없어서 만족해 다 없어서 아멘 내 영원 내 영원